전쟁 범죄임을 인정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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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회자에게 배상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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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싶었습니다. 도시와 모시도리노 로복씨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소녀들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. 그 목사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셔서 편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독을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과거 한국 정신대였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진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여러분들께 사도함 없이는 죽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과거 저는 혈서탄원 특공대원이었기 때문에 그 체질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세력의 최전선에 섰던 것을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력으로 사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부디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과거의 일본을 일본의 폭력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립니다. 일본의 폭력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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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폭력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본의 폭력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폭력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Leban의 폭력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私、ご挨拶といたします。神様です。